1. 질병에 둘러싸여 있어도 건강을 생각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를 생각하는 것 가난이 아니라 부에 집중하는 사람은 운명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운명을 정복하여 자신이 원하는 부를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실용적인 설명서이다. 그 무엇보다 돈이 필요한 사람, 한시라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부우는 어디서 오는가? 지은이 월리스 와틀스. 발행 다른 상상. 발행일 2023년 5월 2일입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 최장기 1위. 데일 카네기, 나폴레온 힐, 빌 클린턴 추천도서. 100년간 1%만 알았던 부우의 핵심 법칙. 자기 개발 분야의 선구자 월리스 와틀스가 쓴 이 책은 1910년 부자가 되는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자들의 교과서로 사랑받아왔습니다. 이 책은 철학서나 이론적인 논문이 아니라 실용적인 설명서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부를 얻고 싶은 사람, 그동안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고 적용할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는 행동하여 눈앞에 결실을 맺고 싶은 사람을 위해 즉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월리스 와틀스가 설명하는 성공과 부우의 원리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누구나 행할 수 있으나 아주 명징한 결과를 향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소개하는 모든 지침을 삶에 적용하여 부를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문 1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과학의 첫 번째 원칙 앞서 나는 부자의 방식으로 행동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부자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은 생각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싶다면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것이 부자가 되는 첫 걸음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당신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오직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진실을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능력을 타고난다. 문제는 항상 그것을 실행 단계까지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기 쉽다. 껍데기를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그 안에 알맹이를 바라보는 일은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다. 질병에 둘러싸여 있어도 건강을 생각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를 생각하려면 분명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에너지를 얻는 사람은 운명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운명을 정복하여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이 에너지는 수많은 겉모습에 가려져 있는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해야만 얻을 수 있다. 그 진실이란 바로 만물의 바탕에는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근원 물질의 깃든 생각이 모두 형상화된다는 진리와 더불어 사람이 이 진리의 압단에서 근원 물질에 자신의 생각을 각인하여 형상화할 수 있다는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의심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진다. 충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사물로 창조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으며 되고 싶은 존재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원칙으로 당신은 반드시 이 장에서 내가 제시한 세 가지 대전제를 믿어야 한다. 한 번 더 강조하겠다. 첫째, 세상 만물의 바탕에는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있다. 이 근원 물질은 우주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다. 둘째, 이 근원 물질의 하나의 생각이 깃들면 그 생각대로 사물이 창조된다. 셋째, 사람은 사물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을 근원 물질에 각인함으로써 사물을 창조할 수 있다. 그동안 당신이 품었던 우주에 대한 다른 관념들을 내려놓고 내가 제시하는 원칙들이 마음속에 확실히 자리잡아 습관이 될 때까지 되새겨라. 위에 문장들을 반복해서 읽어라. 하나하나 기억에 각인하고 이 말에 담긴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굳게 믿게 될 때까지 사유하라. 의심의 싹이 고개를 드는 즉시 뿌리 뽑아라. 감사의 법칙 앞에서 살펴본 대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법칙은 당신이 원하는 바를 무형의 근원 물질에 각인하기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형의 근원 물질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 무형의 근원 물질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생각이다. 이 모든 것을 앞서 이야기한 것들처럼 잘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무형의 근원 물질, 즉 신과 한 마음이 되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다해 신과 조화를 이루는 모든 과정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감사다. 첫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지적 존재인 근원 물질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둘째,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그 근원 물질이 가져다 준다고 믿어라. 셋째, 이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근원 물질과 자신을 연결하라. 삶의 모든 면에서 올바르게 나아가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신이 선물을 하나 건네줬음에도 감사하지 않아서 신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만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의 가치는 단지 앞날의 축복을 하나 더 받는 식에서 그치지 않는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금 자신의 상황과 주어진 모든 것이 불만스러워질 것이다.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 마음속을 불만으로 가득 채운다면 부자의 길도, 근원 물질의 태동도, 신과의 연결도 모두 실패한다. 평범하기 짝이 없고 빈곤에 시달리고 지저분하고 초라한 것에 집중하면 그런 종류의 것들이 마음속에 상을 맺는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이 근원 물질에 전달되어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을 허용하면 당신은 곧 부정적인 것들에 둘러싸이게 되고 결국 당신이 그 자체가 된다. 반대로 최고의 것에 마음을 집중하면 당신은 곧 최고의 것들에 둘러싸이게 되고 결국 당신이 최고의 존재가 된다. 우리 내면에 자리한 창조적 힘은 우리가 집중하는 이미지대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간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며 생각하는 존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닮을 수밖에 없다. 감사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이라면 늘 최고의 것을 생각함으로 최고가 된다. 최고의 성품을 갖추고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로 좋은 것들을 받는다. 믿음도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기대하게 하고 그 기대가 곧 믿음이 된다. 감사하면 그 반작용으로 믿음이 생겨나며 또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서 믿음을 증가시킨다. 감사는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가 믿음까지 닿는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오랫동안 살아서 지속되는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살아서 지속되는 믿음 없이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좋은 일들에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라. 모든 것에 쉬지 않고 감사해야 한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 것이란 없다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 부자는 현재를 산다.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의 핵심은 생각과 행동이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바라는 것을 꾸준하고 강하게 원함으로써 창조의 힘을 움직이게 해놓고서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원하는 것이 올 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으로는 원하는 것을 자신에게 오게 할 수 있고 행동으로는 그것을 받는다. 의식적인 행동이든 무의식적인 행동이든 중요한 것은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 행동할 수 없고 과거를 마음속에서 지워야 현재를 또렷하게 만들 수 있다. 또 사람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서 행동할 수 없다. 계획은 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 미래가 당도했을 때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당신이 처한 환경이 좋지 않다거나 좋은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좋은 환경과 좋은 직업을 갖출 때까지 행동을 미뤄야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사건을 처리할 좋은 방법에 대해 지금 생각하지도 마라. 다만 미래에 어떤 사건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능력이 있다고 믿어라.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현재에 있을 수 없다. 현재 어떤 행동을 해도 마음과 일치하지 않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오직 현재의 마음을 붙이고 현재의 행동에 매진하라. 근원 물질에 마음속 그림을 전달했다고 해서 그저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창조적 힘이 아무런 일도 일으키지 못한다. 지금 바로 행동하라. 지금이 아니면 이 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린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려면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지금 가능한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나 사업, 처해 있는 환경과 인간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이것들을 배제하고서 행동할 수는 없다. 당신은 지금 있지 않은 곳에서 행동할 수 없고 과거에 있던 곳에서 행동할 수 없으며 앞으로 있을 곳에서 행동할 수도 없다. 오직 지금 있는 곳에서 행동할 수 있을 뿐이다. 어제 일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할 일을 잘 해내라. 내일 할 일을 오늘 하려고 하지 마라. 내일이 되면 그 일을 할 시간이 충분할 것이다. 초자연적이거나 주술적인 힘으로 손에 닿지 않는 사람이나 사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마라. 좋은 환경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가 행동하려고 하지 마라. 행동으로 환경을 바꿔라. 현재 있는 환경에서 더 나은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믿어라. 그리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현재의 환경에서 노력하라. 공상이나 백일몽에 잠겨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매일 자신의 마음속 그림과 목표를 되새기고 지금 행동하라. 부자가 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지 말라. 이상하고 색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말라. 적어도 당분간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일을 지금 당장 부자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것이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맞는 일이 나타날 때까지 그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맞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해서 푸념으로 시간을 죽이거나 아무런 성장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영원히 그 일을 하게 될 리는 없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실패한 채로 남아 있을 리도 없다. 마음속으로 당신에게 잘 맞는 일이나 사업을 하는 모습을 그려라. 그러한 일을 찾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반드시 하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현재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이다. 현재 하는 일을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현재의 환경을 당신이 원하는 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라. 의지와 믿음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간다면 근원 물질이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신이 그 일을 당신의 손에 쥐어줄 것이다. 그리고 부자의 방식으로 행동하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부자가 될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것을 기억하라. 결코 실망하지 말라. 원하는 것을 일정한 시간 내에 얻으리라 기대했는데 그때 얻지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을 유지하면 실패가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일 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부자의 방식으로 해나가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궁극에는 훨씬 더 나은 것을 얻게 되어 앞서 실패로 보인 일이 사실 대단한 성공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과학을 공부하던 어떤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다. 그는 어떤 사업을 일으키면 매우 유익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뒤 목표를 이루려고 몇 달 동안 노력했다. 그런데 결정적인 때가 되자 전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이 무산되고 말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 같았다. 그는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신에게 감사했고 좌절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일을 계속해 나갔다. 몇 주 뒤 처음 거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좋지 않은 기회에 뒤엉켜서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깊은 믿음으로 굳은 의지로 감사하면서 날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각각의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모두 더 큰 성공으로 향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것이다. 실패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크게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속해 나가라. 그러면 바라던 것보다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부자가 되는 과학의 핵심 세상 만물의 바탕에는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있다. 이 근원 물질은 우주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이 근원 물질에 하나의 생각이 깃들면 그 생각대로 사물이 창조된다. 사람은 사물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을 근원 물질에 각인함으로써 사물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의식에서 벗어나 창조적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마음속으로 원하는 바를 세세하게 그리고 그것을 얻겠다는 열렬한 의지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의지와 믿음을 약화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심을 끊어야 한다. 원하는 것이 올 때 제대로 받으려면 현재의 환경에서 현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사물을 향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 날마다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 그리고 반드시 효율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라. 사람은 무형의 근원 물질에게서 받는 축복을 진실한 마음으로 깊이 감사함으로써 그것과 온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감사는 개인의 마음과 무형의 근원 물질을 하나로 만들어 그 사람의 생각이 무형의 근원 물질에 전달되게 한다. 항상 감사하는 태도로 이러한 합의를 지속해야 창조적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바를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그려야 한다. 이 그림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이루어지리란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한다. 머지않아 마음속 그림대로 모두 이루어질 것에 대해 미리 깊이 감사해야 한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속 그림을 묵상하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진실로 감사해야 한다. 마음속 그림을 자주 되새기고 흔들림 없는 태도로 감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무형의 근원 물질에 생각을 전달하고 창조적 힘을 움직일 수 있다. 창조적 차원에서의 힘은 근원 물질이 정해놓은 성장 과정과 이 세상의 사회, 경제, 산업체계를 따라 움직인다. 이것을 이해하고 부자가 되는 과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소망을 실현하고 부를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이 얻게 될 부는 이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 있는 체계 안에서의 거래를 통해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다. 원하는 것이 자신에게 올 때 이를 제대로 받으려면 현재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해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마음속에 간직한 그림을 실현하고 그를 통해 부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항상 기억하라. 날마다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되 각각의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받는 금전 가치보다 큰 이용 가치를 줌으로써 거래할 때마다 상대방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해야 한다. 발전적인 생각을 품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장한다는 느낌을 전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당신이 지금까지 내가 제시한 모든 지침을 따른다면 분명히 부자가 된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부의 크기는 비전이 얼마나 분명한지, 의지가 얼마나 단단한지,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여기까지 부은은 어디서 오는가의 본문 1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월리스 와틀센은 1860년에 미국에서 태어나 1911년 숨을 거두기까지 자기 개발의 선구자로 활동했으며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1910년에 출간된 이래 수많은 부자들과 지성인들에게 꾸준히 영향을 끼쳐왔고, 스크릿 붐을 일으켰던 스크릿의 저자 론다 번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말한 대로 설명서라는 표현에 딱 맞는 책입니다.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법칙이 존재하며 이 책의 내용 그대로 따라한다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책은 부자가 되는 과학과 끌어당김에 대해 어린아이도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직관적으로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어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현재까지 전해진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재 수많은 출판사에서 다른 번역과 다른 제목으로 출간되고 있는데요. 각 출판사의 특색과 번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점이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책을 세 개의 출판사에 각기 다른 버전으로 낭독해 드렸는데요. 이번 책, 부는 어디서 오는가는 현대에 맞게 의역이 많이 되었고 문장을 간결하게 잘 전달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